그렇다면 다섯 번 끌어서 1000개로 가겠습니다 한 번 뭐라구요? 다음 판 서포트 승리시 1000개예요? 아 그건 안 돼요 포지션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나 감사드리지만 별풍선으로 포지션이 정해지면 나중에는 진짜 막 별풍선 밖에는 모르는 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이번에는 미드랑 미드랑 그 다음에 탑 가야겠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아 소리똘님 그거는 정말 죄송해요 방송에서 큰 중심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판 미션 가능할까요? 탑팀으로 승리시 잇몸 만개 아 감사합니다 잇몸 건강하시네요 아 뭐야? 뭐야 왜 서포터야? 아 소리똘님 운명이네요 전 다섯 개 가슴 블리츠로 승리시 200개 예? 블리츠로 또 추가 미션이요? 이거 블리츠 가야겠구만 레모나 밴하고 어? 가자 오씨 1등 시 500개 더 도전 아니 그러면 누적이 1700개가 걸린 엄청난 판이네 이런 세상에 인베가 서킬다면 100개 인베가 서킬다면 100개요? 아 그건 너무 위험해요 제가 아무리 잘할게라 하지만 그 팀원들을 위험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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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용 까비 닛돌씨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삐용 닛돌님의 별풍선을 보고 아이큐가 100이 높아져서 엄청난 작전이 생각났습니다 오케이 카인사님 이거 리쉬 하다가 제가 제가 여기에 와드 했거든요 오는거 땡길테니 같이 잡죠 이거 개사기 챌린저에서도 이걸로 금하간 사람이 있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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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야돼 야! 야! 벌써 빠져나가는데? 이런 개같은 아이씨 적이 못본 풀은 풀이 빠진 게 아니야 와 인생 망했다 벌써 어디갔어? 어디갔어? 뭐야 리... 리신 여깄는데 어디갔지? 백업 가는 것도 아닌데? 오 나타났다 부시에 있는건가 지금? 뭐야 너네들 뽀뽀하고 왔지? 너네들 부시에 이유도 없이 왜 들어갔다 나왔어 뭐야 머리가 쓰레기네 고르는 본래하는 색속이 쓰이지 않습니다 아 까비 아 근데 카인사도 나랑 똑같은 데라 W 날렸다 라이씨 무죄 빠싱 이럴때만 땡이면 되지 가라 리신 라이씨 간다 어퍼 컷 투머? 투머?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과연 갈류 개피 이거 맞추면 안 돼 빠져야돼 요네님 아니 요네님 오 어 어허허허허허 개그아 아니 요네씨 언제옵니까 으하 오 뭐야 어 뭐야 에기야 가자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 녀석 개군 리신 온다 간다 메메메메메메 그러면 애씨가 땡겨지잖아 바보야 일단... 이제 어디로 갈건데? 흐헤헤헤헤헤헤헤헤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마지막 순간에 아니! 리시님! 나이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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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야! 아잇! 이 생방했다! 빠라바라바라밤! 빠라바라밤! 제발! 제발! 아아! 아아! 개까비! 아아! 딱 오프컷 뛰었으면 W로 돌아가지고 바로 살았는데 까비 이 정도 이득 봤으면 한 번쯤은 손해도 봐야지 그래야 신고 안 당하지 대리로 이런 개같은! 아이씨! 겁나? 아아! 가야! 아니! 아니! 미안 내 잘못임! 피오라! 오라를 받으라! 애니 오면 땡기 오오 내 왕께 말을 드리야 빠생! 퓨오오오오 나이스! 어허허허 딜 오지게 늦고 오네 카이산은 잘 크고 있네 오케이 자리를 비워도 되겠군 또 간다 가는 중 용기를 가져라 일단 리신이 무조건 트럼드 잡았고 사일러스만 좀 어떻게 해보자 이 러블밀린 미션이 나는? 어떤 미션이죠? 간다 같이 가자 안전하게 비리비리비 내가 왔다 사일러스 와드로더를 밝힌지 음 야 빨리 잡아! 나이스! 와 저거 안걸라 그랬는데 지금부터 3번 끌어서 전부 다 끌면 300개, 5번 끌어서 전부 다 끌면 1000개 중에 하나 택해 한 번 끌어서 100개요 아, 그건 아니군요 그렇다면 다섯 번 끌어서 1000개로 가겠습니다 한 번 속아졌습니다 깨끗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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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전, 전, 전 전, 전, 전 빠샤 한번만! 나이스! 으아 한끝차이였다 도전 왜 치라고 형 왜? 도전 아! 도전 안 해쳤구나! 그래 도전 안 해쳤네 아 도저언! 그럼 지금부터 5번인가요? 맞나요? 일단 한 번 나이스 일단 한 번 어, 삼촌나 두 번 만에 실패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야아 좋아 잡아 먹었어 자 라인 미는게 지금 중요하지 나이스 저만 걸었어 자 이거까지 좋다 좋다 가이자 가다 가라 개유득 봤다 내가 이제 끌어줄게 자 어 끌었으면 나 죽었네 이런 세상이 저승사자를 끌어올버렸구나 근데 진짜 저승사자 피부색깔 차일러스랑 비슷해 채팅 아바타요? 한 번만요 한 번만 저를 마음대로 주무리려 하지 마세요 한 번만입니다? 제가 네 것입니까? 채팅 아바타 가격 제시좀요 해물님 한 번 거 아 채팅 아바타 가격 제시하라는 분께는 채팅 아바타 팔지 않겠습니다 뭔가 간악한 속셈이 있는게 분명해요 어 친구야 좀만 기다려 갈려왔어 빠지 바지자 빠지자 알알알알к 걱정하지마와드 할거야 Box slight 뿅 어 뭐야 뿅 죽여아아아악 자 자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 죽여! 타워야! 타워 개 자식아! 빡! 아하하하 존냐 뭐야 어어 회심의 완수가 존냐에 맡기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사야지 좋았다 깨달음을 얻었다 죽었다 타일러스 판타에 들어가면 원 딜 기가 막히게 지킬게 지금은 약간 다른 곳에 내가 필요하니까 피오라가 근데 많이 죽었네 타일러스 왔다 타일러스한테 딜 몰아넣을 때 저만 걸고 마무리 지워야돼 사일러스 나이스 나이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막 채팅으로 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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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 막 채팅만 난리나겠지 제가 생각했어요 이번 나의 죽음은 골드 가치로 계산했을 때 427원 정도의 가치다 초시개를 쓰면 600원을 날리기 때문에 백 칠십 삼 원의 손해를 본다 나는 딱 판단을 하고 초시개를 참은 거예요 어 진짜 지렸다 판단 나이스 바론 개굿 나 17.3cm 17.3cm 뭐예요 그거 유연성 테스트 나 왕년에 20 넘었는데 어 여기 3개 할게 자 좋아 경고에 의미를 했다 땡겼으면 다 죽었을걸 판단 지렸다 자 하나 보내고 좋다 아무도 몰라 그렇지 자 이제 뒤 덮친다 친구들 자 간다 간다 가자 에씨 죽여 좋아 죽여 칼리오 자기가 죽을 녀석을 선택하는구만 살려 분위기 살려 나이스 살려 아이 아 이사씨 티버랑 놀면 안되는데 어 사일러스 오픈했다 오픈 밀어주셈 이런 애들이랑 게임 못하겠슴 애니 진짜 극혐임 어 이런 세상에 서로가 불화가 생겼다 와 뭐야 오픈빨인가 지리네 요네를 땄네 가는중입니다 아 요네씨 좀만 포지셈 타이사 프리드리다 이겼다 나이스 커드라 킬 요네 아직도 살아있어 커드라 나이스 텐타 없냐 차일 어딨어 가자야 텐타 텐타 어우씨 어 텐타 먹어 요네야 나이스 아 이거지 킥메이커 소리똘님께서 서포터 승리 미션과 오씨 1등 미션 저논 맥개섬 소룡님께서 이런 세상에 블리치로 승리시 맥개 미션 감사합니다 소리똘씨 그리고 소룡씨 너무 감사합니다 어 또 많은 채팅이 있네요 TJDNFD 리얼 토악질 나온다 어우 진짜 아 루닌 잘못들어줘도 이정도 해주는데 애니 조닐나 병 시니기남 사일러스도 마찬가지 니 전적이나 돌아봐 적팀이 또 이렇게 분열해서 졌네요 소리를 여러분은 잘 안될때도 분열하지 마십시오 화이팅 오이